단전에 기운 죽게 하려면 성욕 금욕 최소 100일 이상 필수 필수는 아니구요 그냥 그렇게 하면 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구애받지 마세요 기력이 에너지가 좀 충나죠 금욕을 안하면 에너지가 좀 충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냥 그 정도에요 더 열심히 보충하시면 되죠 금욕 안하면 절대 안 된다 육식을 하면 도 못 얻는다 그런 경들은 다 위경들입니다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경들이에요 부처님 말씀도 아니고 후대 경들 중에 그런 거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게 능언경인데 능언경은 중국에서 만든 경전으로 보여요 인도 경전도 아니에요 중국 도교와 불교를 적당히 믹스해서 만든 경전입니다 능언경이 거기도 좋은 말은 많은데 좋은 말은 많은데 후대인들의 편견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구애받지 마시라 육식이니 금욕이니 이런 데 구애받지 마시라 지금 난 육식해서 금욕을 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참나 있으십니까 지금 몰라 괜찮아 하시고 지금 참나 있으신가요 그럼 참나에서 나오는 자명한 또 직관이 있어요 그 직관대로 지금 자명하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그 자명한 판단 실천하실 수 있나요 지금 들이시고 내고 호흡 안 하시는 분 있어요 지금 들이시고 내쉬는 호흡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부예요 그냥 지금 지금 여기서 공부를 계속 하세요 다른 소리는 다 신경 쓰지 마세요 금욕 안 하면 모래로 밥을 지으려는 것 같아서 죽어도 성불 못한다 그냥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하세요 뭐 뭔들 혼자 생각 못 합니까 나는 이렇다 본인 법계나 먹힐 말이지 우주에 보편적으로 먹힐 말인지 따져 보셔야 돼요 제가 보장합니다 저 믿고 하세요 뭘 하죠 저 믿고 공부하세요 저 믿고 공부하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적 사기가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막 질러요 그냥 근데 이런 영적 사기에 여러분 잘 당하시는데요 중생들이 그 잘 당하는 멘트가 저런 겁니다 금욕 뭐 벽곡 장자후라 일반인이 하기 힘든 거예요 금욕 저는 그런 거랑 돈은 근본적으로 상관있는 건 아니다 보조적인 거지 상관있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 먹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한다 부처님 때 고기 먹지 말자고 하니까 제바다타가 대바다타가 그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그랬죠 너나 해라 너나 그렇게 해라 그랬죠 성욕을 줘놓고 하지 말라고 하면 변태죠 그쵸 하늘이 변태입니까 우주가 변태입니까 다 피로에서 준 거예요 식욕 피로에서 준 거예요 막 왜 고기도 먹고 싶을까요 피로에서 그렇게 느낀 거예요 우리가 소식동물은 고기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죠 인간은 왜 고기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움직여요 희노애락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감정이 희노애락을 느끼게 그래 놓고 못 느끼게 하면 그것도 변태죠 우주랑 소통이 되면요 그런 뻘 생각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런 게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이런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신경 쓰는 많은 것을 내려놓고 자명한데 초점만 두고 살아도 인생이 완전 편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것처럼 탕탕평평한 삶이 이어집니다 그 전에 내가 왜 저러고 살았나 할 거예요 어떤 종교에 소속돼 가지고 그 종교에서 하라는 의식 그 종교에서 먹으라는 걸 먹고 살 때는요 그 안에서 감빵 안에도 있다 보면요 갇혀 있다 보면 또 그 안에서 안식이 있어요 그런 일시적인 안식에 만족하는 거예요 진짜 이태자유는 모르고 진짜 자유는요 종교나 이런 모든 관념의 질곡에서 초월합니다 뭔가 그런 어떤 계율을 지켜야지 깨닫는다 이런 각종 편견들 거기서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